헐힛먹 헐힛먹 왔습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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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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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통주님 별풍선 1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. 아 아 아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짜잔 리부트용 메일 115레벨 찍었습니다 이거는 먼치의 첫 캐릭터 모험가 하덕 남자를 할까요 여자를 할까요 아 옆에 할까요 먼치의 머리 삐친 머리로 들어가자 아 뭐 하나 얻어 올리지 않을까 하나 마침 아 야 이들 만들기 쉽지 않네 아 만들었다 아 파이퍼 버즈 뭐 하나 세트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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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요? 친구 많으면 좋은 거 아니건가? 말 모르고 X를 눌렀을 것 같은데 아우 그만해 아우 데미지가 데미지가 본섭이었으면 300은 나왔을 텐데 아 예 아 본섭 해야지 본섭 보스는 해야지 보스하고 1캐 말고는 리부트를 해야죠 아 버닝서버 할 때 느낌 나겠구만 고통의 길뚤 해야되지 않나 처음 대 처음이네 아 근데 이게 좀 다른 이유가 본서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버닝서버 같은 경우는 농장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농장이 없다고 농장에 힘이 없으니까 아 저 지원 받으면서 해도 되나요? 아 젠짜로? 메이플 고급 캐릭터 도적 들어가야지 메이플은 역시 도적의 세상은 이거 바로 들어갔다 어! 펫 10만원인데요 펫 3만원 아니야? 펫 어떻게 해요? 혹시 30만원 넣어야 되나요? 의견 좀 이거 어떻게 해? 일단 하나만 사라고 그리고 하나 쐈습니다 자작펫을 샀으면 펫 장비는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패시로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섀도우 해야지요 나로라뇨 메소가 중요한 서버에선 메소 획득해야지 여기는 20%의 차이가 엄청난 곳 아니겠습니까? 이걸로 해야지 감져보려고 나로라뇨 나로라뇨 획득하려고 리부트의 묘미는 언제부터인가요? 리부트의 묘미는 언제부터인가요? 리부트의 묘미는 언제부터인가요? 아 아메를 맞추고 나서부터다 아 진짜로 펀직시켜줘 아 마케인님 별풍선 3개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아 네네 아 미쳤습니다 리부트 아 트와일라이트 아 민추카를 다니시군요 먼치 마라벨 풀세프 장착합니다 미쳤습니다 먼치 본 기회도 안쓰는거 리부트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에나 헤어 70레벨 해도 되나요? 아 결혼칭 안해줬다 헤어랑 성표도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헤어와 성표까지 이거 받아도 되나? 바로 저 잡더라 쿨똥주님 별풍선 1개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리부트가 미래다 클라스가 다르네 어 할 수 있는거야? 내가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? 뭐할까요? 한 한걸음 남았는데요 100레벨 미쳤습니다 4차 던져끄러 갑니다 1 보조묵이 블랙색 끼지 않나요? 아 그게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섀도우는 방패를 껴야되네 아 패스 이거 뛰어낙게 들어가 들어갑니다 요리까지만 하면 되잖아 오늘 엠블도 유니크 엠블 주지 않나요? 유니크 엠블 주잖아 도미엠 아 안주는구나 엠블은 해야겠네요 어? 공급브로에 러그 떴는데? 아 민트 길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? 영어로 쳐야 돼 202레벨을 바로 5차전지 들어갑니다 자 일단 레벨업부터 시원하게 들어갈까요? 레벨업부터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235 가자 들어가자 지품의 기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뭐 해야 되죠? 저 뭐 하려고 그랬죠? 잠깐만 이게 다크 세비지라도 넣을까? 이렇게 하면 몇 일이죠? 주력기가 다시 뭐래? 자 다음 뭐죠? 저희가 해야 될거지? 아 루일 먹자부터 가자고 있나요? 저요? 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무기 하나정도 설마 오나요? 오나요? 설마 설마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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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아니 이거 1회차 맛오수 먹어도 되나요? 하하하하 허허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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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설마 몽벨도 나오는거 아닌가요? 설마 설마 어림없는 사 어? 하루일 먹었는데 두개 먹지 않았나요? 두개에 두개에 얼만가 엽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졌습니다 도우개 확인해야 되는데 데미지가 살짝 더 적당한가요? 하루 딱 기간제요 공짜로 주는거 아니야? 하기가 되게 아깝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?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? 나가면 99.9% 오오오 나왔습니다 미졌습니다 아 업적까지 두 번째 여명 카일링 업적까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시지 아 시드 퀘스트링으로 아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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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o다 오오다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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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런 곳담이 오다 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